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성교주일로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성교주일 상처를 생명으로 바꾼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0년이 들어왔는데요 10년이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역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이게 치유와 선교 두 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사역도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하나님의 선교도 많이 해왔습니다 자 둘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디파트먼트가 있고 두 가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선교와 다른 것들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작년 교육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치유 우술초 목고지를 경험하지만 선교와 이것이 따로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치유와 우술초 목고지를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배와 선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이죠 예배드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가서 선교지에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선교는 예배를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훈련 따로 받고 그리고 교육 따로 받고 선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통합되는 것이죠 치유 없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인 확장 없이 자기만 회복되어지는 이기적인 치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선교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상적인, 철학적인, 인생관이 바뀌는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면의 치유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처, 분노, 미움, 두려움, 원망 다 가지고 예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무엇일까요? 치유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치기 이전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가 없죠 몸에 흉터가 남듯이 마음에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처의 무균질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되어줍니다 현실적으로 내면의 치유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내면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술초 목꽂이 가서도 여러분 치유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치유사역인데 치유를 못하는 것이 우리 우술초 목꽂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치유사역인데 치유를 못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아닌데 치유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우술초 목꽂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한 번에 40년 쌓인 상처가 사흘 만에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 왜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흘이라도 자기 자신만 놓고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 남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 자신만 놓고 한 사흘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는 거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이기적인 시간 사흘 동안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를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그분들을 치유하는 일을 돕기 시작할 때 내가 치유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돕는 과정에서 내가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자기 자신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감기 걸리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기가 걸린 사람은 마음의 감기 걸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가 서로 전염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의 기침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눈물이 서로 가운데 전염되어질 때 그때 오히려 그것이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사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고통이 만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서로의 고통이 만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그분들을 살리는 생명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가득한 종교 문명인들이 종교적 미개인들을 개화시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옷 입히러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저 불쌍하고 미개하고 다 죽어가는 인생들 우리가 한번 살려주러 간다는 그런 적선하는 마음도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 선교는 파괴적이고 식민지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린 그것을 미션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고 미션 트라이언피얼리즘 선교 제국주의, 선교 승리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월한 우리들이 저 미개한 것들을 한번 살려주마 하고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팠던 사람인데 당신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의 출발입니다 가끔 우리는 십자군의 정신으로 이것들 다 죽었어 하면서 정복하러 선교하러 갑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교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팠고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치유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살리는 선교입니다 치유가 있어야 선교가 일어납니다 치유 없이 교회가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살리는 일입니다 치유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읽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치유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치유가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이 선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악으로 왔던 사람들 그들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그때 그들만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선교는 문화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하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슴 속에 분노와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아는 채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그것은 일어날 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삶은 율법주의입니다 교회 생활을 율법주의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은 복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 인간관계에서 상한 감정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율법주의, 그런 거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내 감정 문제, 내 인간적인 관계 문제는요 철저한 율법주의로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율배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율법주의로 따지고 맨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감정 상하고 내가 기분 딱 나빠지고 틀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복음은 신앙 생활에만 있는 것이지 내 상한 감정의 대상에게는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율법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면서도 내 상한 관계와 미움을 향해서는 율법적으로 판단합니다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을 넘어 더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 나를 살리고 내 대적자를 살리고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죽어야 할 죄인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으로 바꾸어 그들을 살려내는 일, 더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그 구원의 통로 앞에 서 있어야 하나 그 구원의 통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길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거리를 유지하고 끝까지 정죄하고 끝까지 분을 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복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동력자에게 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는 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은혜가 흘러넘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공동체 바로 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치유 없이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 앞에 서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없고 원수된 관계의 치유와 회복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유 없는 선교는 자칫하면 사업이 되고 치유 없는 선교는 자칫하면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참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상처가 생기면요 이게 나름 분노하게 되어지고요 상처가 생기면 분노하고 분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절망하게 돼요 분노하고 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은 또 분노하고 분노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다 보면 자기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상처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며느리는 다시 상처 주는 시어머니로 크고 그리고 아들은 다시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1대1의 대물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대1의 대물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모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안 될 인간인지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이 상처의 악순환은 대물림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날 시어머니는 아들 앉혀놓고 네 와이프가 얼마나 문제 많은 여자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며느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 역시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친정엄마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 다 데리고 오고 여동생들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아들 앉혀놓고 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네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앉혀놓고 한을 풀고 그리고 며느리는 손주 앉혀놓고 네 할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버지 앉혀놓고 맨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할머니에게 당한 한없는 세월을 저에게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큰 손주라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도와주셨으나 제 마음에 위선자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처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물림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공동체를 파괴하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상처의 악순환은 수직적인 대물림이 아니라 수평적인 확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편을 가르고 관계가 깨지고 너는 누구 편이냐를 밝혀야 합니다 일대일의 상처가 결국에는 다수와 다수의 상처로 부딪히게 되어줍니다 상처의 악순환이 일으키는 고통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상처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이제 치유의 통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입은 치유자의 삶 바로 이때부터 많은 백성들을 그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들을 살리고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상처의 악순환이 다수와 다수로 확장되듯이 상처의 선순환은 일대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과 집단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과 형님들의 관계의 회복 이것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속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당연히 형님들 죽여도 되는 것들 말이 좀 거칠었네요 그 원수 갚아도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21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피해자가 보통 강곡한 말로 형님들이 용서를 구하였더라 강곡한 말로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요셉이 강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형님들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대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리기이다 여러분 상처의 선순환은 형님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상처의 선순환은 형님들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음의 선교 다른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김의 선교는 치유의 힘에서부터 기인하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한 사람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은 그들만 원수된 관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까지 살리는 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수직적인 대물림이 회복되어지고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선교에 돈을 많이 쓴다고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치유가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먼저 이너 힐링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인터 힐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어식 발음은 똑같죠 이너 힐링, 이너 힐링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민족을 살리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너 힐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간의 컬츄럴 인터 힐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다른 백성들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선교사 선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의가 됩니다 잘못하면 비즈니스 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그 치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돈이 많고 총기 대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의 고통을 선순환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그대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통에 이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권력과 돈은 고통의 상처의 악순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바라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상처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권력과 돈을 갖는 순간 상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돈에 여유가 생기고 권력에 올라가면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더 고통의 그리고 상처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고통의 선순환이 상처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생명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살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살리고 원수된 형제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원수된 형제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선교는 바로 상처의 선순환의 치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치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대한 요셉 이야기로 끝을 낼 수 없습니다 20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앞에 넘어가서 보실까요? 이게 요셉의 말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이 일은 나중에 누가 하시게 됩니까? 그대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또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나중에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자리는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출발 선교의 출발은 십자가에서의 치유였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다 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은 승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죽이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죄를 사여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온전한 영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군이 넘치는 선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군의 선교는 그들을 죽이러 가는 거지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수막이 대적들을 죽이는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만 했지 우리가 죽으러 가는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교가 아닌 십자군의 선교를 하다 보니 항상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은 일본 교회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제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이 일제시대 때 순교자의 피가 있는 교단이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에 찾아와서 일본인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앞에서 저희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본 궁극주의에 잘못된 것을 저항하지 못하였고 타협하였고 한국 교회는 그 거짓된 신사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목숨 걸고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교회는 사그러지고 복음을 진흙게 받은 한국 교회는 부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궁극주의 앞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과 싸우셨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우리 일본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야 한국 일본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공적인 회개를 할 때 얼마나 깊은 회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교지에 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성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지금 무슬림권들이나 기독교를 저항하는 성교지가 대부분 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같은 1세계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진 그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신토이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비슷하게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성교사님들이 가면 또 정복하러 왔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서울 시내에 일본 사람들이 게다 신고 키모노 입고 와가지고 신토를 믿으라고 다니면 사람같이 보이겠습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Jesus is King 하고 The Crusade 정신으로 다시 와서 전도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서 우리도 고통당한 백성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된 것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 우리도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복음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발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은 무조건 정복하러 때려 부수러 가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미안했다 말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교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치유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치유가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수 갚음은 사랑함 그리고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름으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수 갚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꿀 때 원수를 제대로 갚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간정을 제가 들었는데 남편이 어린 아들 하나 놓고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들도 유복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릴 때 남편 잃고 마지막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아들 낳고 죽었으니 그 시어머니는 마음이 절망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구박을 했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 남아있는 손주 잘못 들어온 여자 밑에 놔뒀다가 내 손주도 죽는다고 데리고 뺏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며느리가 어머니 붙잡고 울었던 거예요 너는 안 죽고 왜 살았니? 내 아들은 죽었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그 아들을 향해 그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도 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도 죽고 싶으셨는데 아들 바라보고 사셨죠 나도 죽고 싶은데 내 아들 때문에 못 죽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몰라도 어머니는 제 마음 아실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러시는 거 저 이해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도 내 아들 때문에 못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들 데려가시면 저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면서 며느리 목을 끌어안고 서로 안에 회복이 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상처가 지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꿀 때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내 아픔을 서로가 나눌 때 시작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간다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와보라라는 관한 성경의 표현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오리엄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리엄 군대에서 많이 썼던 말인데요 교회로 오리엄 그래서 우리가 초코파이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초코파이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 오리온이더라고요 교회로 오리온 이렇게 하면서 시안수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백창우님의 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는 일에 지쳐 자꾸 세상이 싫어질 때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내게 오렴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그저 빈 몸으로 아무 때나 내게 오렴 네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놓고 널 위해 만든 노래들을 들려줄게 네가 일어나 때 아침이 시작되고 네가 누울 때 밤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너를 찾으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하렴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게 선교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일에 지쳐 자꾸 세상이 싫어질 때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내게 오렴 눈물이 많아지고 가슴이 추워질 때 빈 몸으로 아무 때나 오렴 망가져가는 너의 꿈을 다시 빛나게 하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 뭐 쓰러뜨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꿈꿀방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널 위해 노래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들에게 네가 예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전부와 같은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저 많고 많은 이 세상 중에 하나에 불과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는 이 세상의 전부 같은 존재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그렇게 말해줘야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인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너는 온 세상을 죽어도 그렇게 바꾸지 않을 내 생명이다 너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인생 하나처럼 여겨지면 그런 초라함에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고 있다 바로 그 주님에게 오렴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요셉처럼 형님들의 아이를 내가 기르리이다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십자가를 감당한 요셉의 삶처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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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